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0은 영조와 정조에 대한 업적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조의 업적과 정조의 업적을 각각 살펴보기 전에 영조는 경종의 동생이었는데 세자의 역할을 했던 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버지면서 정조의 할아버지였죠. 가족관계를 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정조는 영조의 손자였으니까 영조의 세손입니다. 세손. 시험에는 세손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아버지였고 해경국 홍씨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해경국 홍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단 이거 가족관계를 먼저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조가 한 업적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탕평비 건립하고 균역법 시행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대전 그리고 또 탕평책을 위해서 서원을 정리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조는 다 중요한데 특히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 장용형을 설치했다. 규장각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금난정권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대전통편과 일석록을 편찬했다. 요 내용들을 오늘 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은 그냥 요거는 쉽게 다 풀립니다. 자 오늘은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영조가 숙종의 아들인데 사실 요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영조의 배달은 형인 경종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영조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경종이 영조의 배달은 형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숙종과 희빈 장씨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었어요. 그리고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의 아들이 영조였습니다. 이 숙빈 최씨가 인연왕후에 보기에 많이 도움을 줬었죠. 무술이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근데 이때 요거를 주도했던 게 노론이에요. 노론이 여기에 사약을 내리는데 많이 개입을 했고 소론은 별로 여기에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종이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론은 혹시나 경종이 왕이 되면 복수를 당할까봐 연인군을 지지를 했습니다. 다음 왕으로 숙종 다음 왕으로 근데 소론은 그냥 세자니까 경종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종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경종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노론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집권 여당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2차 저차 해가지고 경종이 노론을 제거하고 소론이 집권 여당이 돼요. 이제 권력을 잡았죠. 소론이. 그런데 경종이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원래 아들이 있었으면 경종이 좀 몸이 약하니까 세자를 세워가지고 혹시나 왕이 잘못되면 이 세자가 세자를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자는 안 되더라도 경종의 동생인 연인군을 세자 역할을 하는 동생이라 그래서 세제로 세웠어요. 세제로. 그럼 이제 여차 해가지고 경종이 죽으면 이 연인군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경종이 몸이 되게 약하고 맨날 배탈 나고 그랬는데 입맛이 없다고 하니까 이 영조가 형님 맛있는 거 드릴게요. 하고 간장게장하고 입가시말하고 생감을 줬는데 이 두 음식이 굉장히 궁합이 안 맞고 배탈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경종이 그걸 먹고 나서 복통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그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조가 그 간장게장하고 감을 줘가지고 상태가 악화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독살한 거 아니야? 연인군이 이 경종을 왕이 되려고 독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독살설이 퍼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종이 죽고 나서 영조가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누가 집권여당입니까? 소론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일이 좀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영조가 즉의를 했을 때는 자기를 지지해졌던 노론이 아니라 소론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지지해졌던 노론 쪽으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되겠죠.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과정을. 자. 자. 기본서 133페이지 영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조는 52년 동안 왕을 했어요. 조선시대 최장기 재위 기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영조가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이인자의 난이 이제 권력에서 떨어져 나간 소론 측에서 일으킨 난이에요. 근데 결론이 이거야. 만약에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 같았으면 소론 니놈들이 난을 일으켜 해가지고 소론을 싸그리 다 잡아 죽이고 노론만 등용을 해서 이게 뭐예요? 황국이죠. 황국. 황국 정치를 일으켰을 텐데 영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자기 아버지 때 그 정치 상황 같은 걸 보고 한쪽이 권력을 잡게 되면 왕의 눈과 귀가 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이 두 개의 다른 정치 세력이 서로 견제를 해야지 건전해진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음에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자기의 반대 세력인 소론 측에서 이인자의 난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론을 이렇게 멸살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소론, 노론을 골고루 등용한 탐평책을 시행했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 1번의 결론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영조가 즉위를 할 때 보세요. 아까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론이 처음에 직권 세력이었죠. 근데 연인군이 간장게장과 생감을 먹고 경종이 몸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연인군이 즉 영조가 경종을 독살한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영조가 즉위하고 나서 또 인사 개편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론 소론 측이 많이 자리에서 물러난 신하들도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정계에서 축출된 일부 소론이 주축이 돼서 남인 세력하고 경종 독살서를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게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영조를 소론 애들 전체가 다 영조를 막 이렇게 난을 일으켜서 잡아서 끌어내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소론 측에서도 이 영조 쪽에 우호적인 소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강경하게 영조가 독살을 해서 왕을 죽였어. 이렇게 강경한 측으로 나눴는데 이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영조와 우호적인 측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인자의 난을 나름대로 공도 세우고 또 영조가 공을 세우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야지 서로 탕평 정책을 골고루 정치할 수 있게 소론도 살려둘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소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조에게 크게 반대하는 이인자와 같은 그런 소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호적인 소론 세력이 있었는데 이 우호적인 세력으로 하여금 얘네들을 치게 만들고 그죠? 또 이렇게 공을 세우게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영조가 각 붕당에 모두 역적과 충신이 있어. 그러니까 붕당을 타파하고 그러니까 서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인재를 고루 기원하는 탕평 정책을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여기 주모자가 소론이었고 애초에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도 노론이 전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영조가 이 소론족도 힘을 실어주긴 하는데 탕평 정책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노론이 전국을 아무래도 지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1번, 1번 같은 경우에 영조가 즉위에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서 소론 쪽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탕평 정책을 잘 시행했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인자의 난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나왔던 난하고 좀 헷갈릴만 해요. 지금 어떻게 정여립의 난 기억나세요? 여러분 정여립의 난은 선조 때 일어났죠. 선조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난 하나. 이괄의 난 이괄의 난은 인조 반정 이후에 이괄이 그 공신책봉에 화가 나서 일으킨 그 난 그래서 정묘호란의 원인이 된 거 그래서 정여립의 난 이관의 난 이인자의 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조 때 일어났어요. 이인자의 난은 자, 영조의 탕평책 영조의 탕평책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탕평비 별표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탕평비를 어디에다가 건립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성균관 입구에 탕평책에 대한 내용을 표방해서 탕평비를 건립 밑줄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뭐라고 생각하냐면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 군자가 되는 애들이 그렇게 편향적이어서 되겠니? 이 소인배들처럼 편향적으로 살지 말고 군자의 길을 걸어라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탕평비 그 다음에 이 영조가 내세우자는 거는 완론 탕평이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각 붕당의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노론 세력이 있고 여기 소론 세력이 있다면 이 중에서 나는 소론 애들이랑은 밥도 먹기 싫어. 그리고 소론 애들은 나는 노론 애들이랑은 순도 시기 싫어. 뭐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배제하고 좀 온건한 애들 노론과 소론 얘네들끼리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한 애들을 뽑아서 탕평파를 구성을 해서 얘네들을 데리고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개파 애들 모아가지고 근데 이따가 정조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건 보세요. 여기 영조의 완론 탕평은 온건한 애들을 모아서 또 다른 팔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정조는 준론 탕평이라 그래서 이거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조는 그냥 야 니네들이 싸우려면 싸워. 싸우게 놔두고 정조가 매우 학문적으로나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막 싸우면 여기에 대한 거는 네가 틀렸어 인마 네가 맞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다는 게 이거 준론 탕평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우리 핵심 25에서 봤던 이조전랑 나왔는데 이조전랑 이게 왜 중요해요? 그쵸?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계기가 된 게 이 이조전랑이죠. 그래서 여기 밑줄 보세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조전랑의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자기 후임자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삼사의 관리를 선발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임자를 청구하는 자청권 통청권 이런 거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아 이조전랑의 권한이 약화가 됐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밑줄 살림을 부정했어. 살림을 부정했는데 거기에 어떤 게 포함이 되었냐면 서원을 대폭 정리한 겁니다. 서원이 이 사림들을 그러니까 서원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잖아요. 다 퍼져 있어.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어가지고 이 서원이 여기에서 이제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들이 나와서 시험보소 벼슬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애들이랑 서원 출신이랑 이 지방 출신이랑 이 지방 출신이랑 어떻게 서로 또 여기 벼슬길에 올라와서 얘네들끼리 다 파벌을 이뤄서 또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림 살림이 누구냐면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애인데 벼슬길에는 안 오르지만 얘는 요 유생들을 키웠던 벼슬아치들을 키웠던 그런 애들이에요. 자 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대로 치면 가령 A라는 대학이 있고 B라는 대학이 있고 C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각 A, B, C에 A의 A의 대학의 총장 B대학의 총장 C대학의 총장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다 어떻게 돼?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직사회를 다 이루고 있어. 이루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서로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러면서 당파 싸움을 하고 거기에다가 요 총장이 총장이 여론을 일으킵니다. 야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 다른 걸로 해. 총장들이 어떻게 해? 총장들이 살림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요즘에는 총장이 뭐라고 한다고 뭐 듣는 것도 아니지만 예전같은 예전같이 이렇게 자기의 스승이 뭐라고 하면 아무리 벼슬길에 올랐다 그래도 말을 들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여론이 공론을 형성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살림의 대표자가 우리 앞에서 봤던 송시열이 있죠. 송시열이 살림의 거두였어요. 근데 벼슬길에 나오긴 했지만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살림들의 영향력이 컸는데 어떻게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서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당파 싸움의 봉거지인 요 서원을 대폭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한계는 얘네들이 일단 영조가 워낙 강력한 왕이었으니까 유능하고 강력한 왕이었으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결국 탕평파 자체도 또 하나의 파벌이죠. 얘네들이 외척 위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외척 왕의 장인 장모라던가 아니면 외척들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세도정치의 씨가 됩니다. 세도정치의 시발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영조의 아들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사도세자죠. 사도세자는 쌀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었잖아요. 되게 잔혹하게 죽었는데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제 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이제 시파하고 벽파하고 나눕니다. 시파는 좀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입장이었고 벽파는 당연히 죽었지.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이 노론에서 소론으로 갈리고 벽파에서 시파에서 갈리는 그냥 우리 시험 수준에선 이 정도로 알면 되는데 사실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하는검 강의 다 하고 유튜브에서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영조의 탕평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134페이지 보세요. 이제 영조의 업적을 보자고요. 영조의 업적 시험에 영조의 업적은 두 개가 제일 잘 나오는데 균역법 실시하고 그 다음에 속대전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 두 개는 무슨 일일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균역법은 우리가 여기 옆에서 핵심 핵심 주제 35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오늘은 이거만 알아두세요. 균역법이 자 원래 조선의 양인들 백성들이 세 가지 부담이 있었죠. 조세 공납 역 역에 관한 건데 원래 군포를 두필 내던 거를 한필로 줄여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라의 재정이 반으로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보충을 해야 되기 위해서 재정감소의 보완책으로 선무공급법 어염세 선박세 등을 부과했다는데 이것도 선무공급법 어염세 이걸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아 이걸 보완하려고 무슨 세금이나 이런 걸 거뒀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오늘은 아셨죠? 자 다시 균역법은 언제 언제 시행이 됐어요? 0조 때 이게 제일 중요해. 0조 때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두필에서 한필로 줄여주니까 무슨 세금 같은 거를 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거뒀구나.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균역법 실시하면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야? 균역법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셨죠? 이런 세금을 거둔 게 뭐하고 관련돼 있다? 균역법하고 관련돼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속대전은 보세요. 경국대전이 성종 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전에 많이 변화 흘러가가지고 개정된 법도 많겠죠. 그러니까 속대전은 개정된 법령을 모아서 정리한 법전입니다. 속대전. 경국대전이 좀 오래된 법전이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속대전을 만들어서 그동안 개정된 내용들을 다 개정된 법의 내용을 모아서 만든 게 속대전이에요. 속대전. 그 다음에 동국문원비고는 우리나라 제도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 정도예요. 이건 그냥 읽어두고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뭐 그냥 두시고 속대전은 꼭 암기해야 돼요. 속대전.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청계천을 준서를 하는데 이 청계천을 이 한양내 홍수의 대비역에서 준천사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청계천 준설사로 준천사가 우리 시험에 가끔 등장해요. 준천사 하면 청계천이고 영조하고 관련이 있구나.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고 신문고를 부활했어요. 신문고를 부활했다. 요것도 아주 가끔 등장해. 뭐하고 헷갈리라고. 태종 때 신문고를 설치했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요 신문고가 나와도 아 신문고가 부활하고 영조 때네. 요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영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탑3 어떤 거예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탕평비 두 번째가 균역법 균역법은 핵심 35에서 다시 배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속대전 이렇게 세 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조가 직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가 여기 내용 시험에 나오는 건 없어요. 영화에도 다 나오고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암살 위험도 계속 시달리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근데 잘 극복을 하고 탕평정책을 다 펼쳐요. 뭐 준론 당편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너희 두 당이 싸우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옳고 그름을 왕이 평가하겠다. 그게 준론 탕평입니다. 그래서 인재등용도 그냥 이것도 다 읽어볼 필요 없어. 그냥 골고루 잘했대. 오케이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결론은 정조가 즉위할 때 무지하게 힘들었고 탕평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다. 뭐 시판이 벽판이 누가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134페이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진짜로 시험에 나오는 거 135페이지는 그냥 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다 알아둬야 돼. 정조의 업적이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다 알아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초계무인신제 하고 장용용 다 잘 나와. 근데 이거 두 개를 먼저 알아주세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조가 처음에 들어섰죠. 그래가지고 암살 위험도 되게 시달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장용용을 설치합니다. 이 장용용은 밑줄 보세요. 구강의 친위무대인데 장용용을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것도 밑줄 서울의 내영 수원 화성의 외형을 두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장용용 수원에도 수원 화성 있다가 짓는데 거기에도 외형을 설치해 뒀습니다. 서울에 내영 설치하고 자 이거 그래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장용용이 옆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계무인신제를 실시하는데 초계무인신제라는 게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왕이 신하들을 교육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조가 학문적으로 워낙 뛰어난 왕이어가지고 이 초계무인신제를 실시해가지고 젊은 37세 이하의 젊은 신하들 있죠. 똘똘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충성을 바칠 만한 그런 신하들을 길러내는 거야. 어디서 규장각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용에서 군사적으로 그리고 규장각에 있는 초계무인신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후원 세력들을 계속 키워내는 거야. 정조가 읽어볼게요.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제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나와요.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해 하죠. 여기에서 길러진 신하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당하니까 붕당의 비대화를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 학문을 중요시하는 풍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문신재교육 과정으로 37세 이하의 문신 중에서 학문의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선발하여 운영한 제도가 초계문신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젊은 문신들을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직접 양성한 거 초계문신제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오답으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미 지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초계문신제 그리고 장용영은 어떻게 친위부대 국왕의 친위부대입니다. 이거 초계문신제 장용영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덕궁에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규장각과 비슷한 게 세종 때 지편전이 있었죠. 근데 지편전은 경복궁에 설치했었어요. 근데 경복궁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지금 창덕궁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창덕궁에 규장각을 설치를 하고요. 또 나중에 강화도에는 외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외규장각이 있죠. 그래서 이걸 설치한다면 이거를 내규장각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있던 규장각하고 외규장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제를 주관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규장각은 왕실 자 밑줄 보세요. 왕실 도서관 및 학문연구기관이에요. 그리고 정책연구를 담당해서 정치적인 정조의 친위세력입니다. 정치 세력이야. 정조의 그리고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 검서관으로 박재가 유두권과 같은 서울동그라미 서울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많이 등용이 돼. 이게 일종의 규장각에 있는 그 연구자료나 책들을 관리하는 사서 같은 건데 요 서울들이 벼슬길이 막혀있으니까 학문적으로 이 규장각 내에서 자기의 뜻을 다 펼쳤습니다. 막 여러가지 책도 쓰고 자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도 시험에 무시 잘 나와요. 자 지금 중요한 거 초계문신제 장용영 규장각 그죠. 규장각 요거 요 내용 다 알아둬야 돼. 요거 자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정조에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에 또 수원 화성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 화성은 정조가 매우 애착을 갖고 나중에 그 왕자에서 물러나면 자기 어머니하고 수원 화성에 가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애착을 가질 정도인데 정조의 정치적 이상도 여기 담겨있고 아까 군사적 기능 아까 그 장용영 보세요. 장용영 보면 수원 화성에 외형을 뒀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군사적인 기능도 다 갖췄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겁니다. 왕별 요거 정약용이 제작한 거중기를 사용해서 요거를 거중기 동그라미 수원 화성 축조에 이용했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수원 화성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정조가 애착을 가졌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게 이 신의 통공이죠. 다 중요합니다. 신의 통공 여기는 뭐가 있냐면 금난전권을 금난전권을 폐지 여기 중요합니다.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시전은 허가받은 상점 허가받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고 난전은 무허가 상점 그러니까 자판 깔아놓고 하는 좀 열악한 그런 상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죠. 그래가지고 이 시전한테 국가가 어떤 권리를 줬느냐 하면 금난전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무허가 상인 무허가 상점들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속 나가가지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좌판 깔아 놓으면 막 발로 차서 업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점이 생기는데 뭐가 되냐면 이 시전 상인들이 얘네들이 이런 난전들을 못하게 하니까 독점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전 상들이 팔고 있는 그 물건들이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리고 또 이런 시전의 보호를 해주는 대신 뒷돈을 정치권에다 대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정경유차가 되게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정조가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아무리 난전이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무허가 상점이지만 아니 같은 상인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단속하고 업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무허가 상점을 단속하는 거는 국가가 해야죠. 국가가 그렇죠? 국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조가 어떻게 이런 니들이 얘네들 좌판을 업거나 업어버리거나 이렇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난전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이런 단속하는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가지 장점이 생기겠죠. 어떤 장점이? 그렇죠? 얘는 이제 이 난전들이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정수입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상점들이 많아지니까 시전은 이제 더 이상 독점적인 권력을 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볼게요. 신의 통공은 시전 상인들이 난전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상인들을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금난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양종로에 이거는 유기전은 제외했어요. 유기전은 중요한 여섯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종이 비단 모시 뭐 그런 것들인데 어물 뭐 그런 거 그래서 유기전을 제외한 밑줄 아까 그었죠.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공업이 진흥이 되면서 경쟁도 활발해지고 재정수입도 늘어나게 됐죠. 이게 뭐 신의 통공 신의 통공 이거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신의 통공이 뭐예요. 금난전권을 폐지시킨 겁니다. 이거 정조 때 무지하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편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기억하기 싫으면 대전 통표는 반드시 기억하고 일성로까지는 좀 기억하고 나머지 두개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대전 통표는 아까 영조 때 속대전 나왔었죠. 속대전이 경국대전에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개정판들을 다 보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전 통표는 경국대전의 내용과 속대전의 내용 그리고 또 영조가 속대전을 편찬했을 때 그 사이에 또 변한 법률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한꺼번에 한게 대전 통편 입니다. 대전 통편 대전 통편 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그 뒤에 법령을 통합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통합하여 편찬하니까 대전 통편 이겠죠. 그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이 경국대전의 내용에는 원이라는 글자를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속대전의 내용에는 속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새로 추가된 내용에는 증 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출처를 표시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제 법전들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 자 봐봐요.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건 경국대전 성종 때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경국대전이 뭐를 모태로 만들었냐면 정도전이 태조 때 만든 조선경국전이 그 모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속대전은 영조가 만들고 여기에 있는 두 개를 어떻게 새로운 새로운 법령과 합쳐서 대전 통편을 만든 게 정죠.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제 대전 회통이라고 고정 때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사실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세 개입니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은 대전 통편이랑 헷갈리라고 내는 거예요. 이거 대전 통편이 정조입니다. 정조 그래서 우리가 대전 통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일성록도 알아야 돼요. 정조가 세손 시절에 쓴 일기에서 유래한 것 밑줄 일기에서 유래해서 임금의 동정과 국정 운영 상황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일성록 그리고 동문휘기 동문휘고는 이거는 외교문서 모음집이고요. 이 무예 도보 통지는 무예에 대한 그림과 해설을 쓴 책이라는 얘기예요. 무예 도보 통지 그래서 이덕무 박재가 등이 왕명에 따라 무예훈련 교범을 편찬해서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도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조는 시험에 다 잘 나왔다. 여러분들이 봐도 정말 중요한 내용밖에 없죠. 자 첫 번째 초계무신제 두 번째 장용형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규장각 외규장각도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규장각 검서관 서얼들이 여기 등용이 됐고 수원 화성 성립했죠? 설립한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정약형의 거중기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의통공 금난정권 편찬사업은 법전 대전회통 그 다음에 일석록 세손의 정조의 세손이 쓰던 일기가 그게 유래가 된 내용입니다. 아 좋았어. 그래서 오늘은 영조하고 정조까지 봤으니까 이제 포인트 한번 보자고요. 자 영조는 먼저 경종의 동생 세제였었고 사도세자의 아버지였으면서 정조의 할아버지였어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바로 이 탕평비를 건립하고 균역법을 시행했다는 거 그리고 산림을 부정하면서 서원을 정리했죠. 요 탕평책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속대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영조의 손자 세손이었고 사도세자와 해경구 홍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계문신제를 실시해서 젊은 문신들을 왕이 직접 교육을 해서 자기의 정치세력으로 삼았고 장용형을 설치해서 군사적으로 자기의 호위부대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자기의 군사적인 바탕을 삼았죠.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고 여기에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울을 등용했었죠. 그 다음에 시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시행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이것도 그리고 대전통편 대전통편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내용 그리고 그 사이에 바뀐 내용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실려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록을 편찬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하시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초문제 풀러 가자고요.